안녕하세요.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하고 또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승진의 화분방이 드디어 군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천에서의 승진의 화분방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나 하우스는 다 때려치고 가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네, 하우스는 그냥 있습니다. 하우스는 키핑장으로 돌려놨고요. 화분 판매방만 군포로 넘어갑니다. 집 근처로 가는 거예요. 네, 집하고 떨어져 있어서 제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키핑장은 또 키핑하시는 분들 자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번호키를 드렸기 때문에 알아서 열고 닫고 본인들이 다 하십니다. 저는 편하죠. 네, 횡재 났습니다. 자, 그래서 화분방만 옮겨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일까지, 자, 내일까지 화분방 특별 세일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승진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딸랑딸랑 자, 첫 번째로 135번이고요. 자, 꿈 공방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보면 꿈하고 낙관이 찍혀 있고요. 이 아이들은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짜리, 135번 만 원짜리고요. 자, 이렇게 세 개 묶어서 25,000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묶어서 25,000원 자, 좁은 쪽은 7 나오고요. 넓은 쪽은 9 나옵니다. 높이는 8.3 나오고요. 꿈 공방에 장합은 자, 한 개당 만 원짜리 세 개 묶어서 25,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6번이고요. 장미화본도 이렇게 세 개가 남아있네요. 이 아이는 한 개당 2만 원짜리입니다. 자, 저는 10.8 나오고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이 아이도 9 이 아이는 9.5 나오네요. 자, 너비는 이 아이는 10 나오고요. 얘는 10.5 아, 이 아이는 10 나오고요. 이 아이는 10.5 나오네요. 자, 이 아이는 11 나오고요. 조금씩 다르네요. 자, 이 아이 한 개당 2만 원짜리인데요. 자, 오늘 가봅시다. 136번 한 개당 2만 원짜리 세 개 묶어서 4만 8,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씩 빼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할인해 드릴 수 없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전한다고 창고 정리한다는 핑계로 여러분들께 싸게 드리는 거니까요. 네, 싸게 사시면 자크 채우시고요. 자, 플로방스 아분 이 아이 아무 이상 없는 아이고요. 자, 유광화분 제가 어제도 유광화분 하나 내놨고요. 오늘도 유광화분 내놓습니다. 자, 하나에 18,000원짜리 세 개 묶어서 5만 4,000원인데요. 세 개 묶어서 4만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횡재했습니다. 자, 너비 8 나오고요. 자, 8.5 나오고요. 8에서 8.5 나오고요. 자, 높이는 7에서 7.5 나옵니다. 7에서 7.5 자, 137번 하나당 18,000원짜리 세 개 묶어서 5만 4,000원인데 4만 8,000원 드립니다. 다음은 138번입니다. 자, 이 아이는 무광이죠? 절대 깎아주면 안 되는 아이예요. 한 개랑 18,000원짜리 5만 4,000원이고요. 세 개 묶어서 이 아이는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같습니다. 자, 8 나오고요. 자, 7.6 나오고요. 자, 이 아이도 7.5 나옵니다. 자, 높이는 7.5 네, 7.5 7.2에서 7.5 나오네요. 자, 138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5만 4,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번이고요. 이 아이도 한 개당 18,000원짜리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번이고요. 이 아이도 한 개당 18,000원짜리 5만 4,000원인데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므로 재지 않습니다. 다음은 141번이고요. 이 아이들은 조금 작은 화분이에요. 네, 조금 작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어, 9배 이렇게 살짝 보일똥 말똥한 기스들이 좀 있어요. 네, 이 아이도 조금 있고요.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뭐, 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중가 한 개당 15,000원짜리고요. 자, 4개 묶어서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번 한 개당 15,000원짜리 4개 묶어서 35,000원입니다. 자, 142번 자, 이 아이들도 이렇게 억지로 찾아야 살짝 있는 상처들 조금씩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자, 3개 묶어서 28,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아요. 자, 6 나오고요. 6.2 나오고요. 6.3 자, 이 아이는 6.6 나오네요. 높이는 6 나오고요. 자, 이 아이들 한 개당 15,000원짜리 3개 묶어서 28,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3번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상처 있어요. 두들겨 봐봐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 아이들 사이즈 종전의 아이와 같은 아이고요. 이 아이도 3개 묶어서 28,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당 15,000원짜리예요. 3개 묶어서 28,000원입니다. 자, 다음은 144번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진짜 뭐 크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짜 눈을 뭐 비비적 뜨고 뭐 진짜 흡을 잡으려고 해야지 조금 보일똥 말똥한 아이들인데요. 사이즈가 큰 아이죠. 이 아이는 한 개당 18,000원짜리예요. 너비 8.5 나오고요. 이 아이는 8 나옵니다. 자, 높이는 7 나옵니다. 네, 7이에요. 자, 이 아이 2개 묶어서 3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144번 한 개당 18,000원짜리 2개 묶어서 3만원입니다. 자, 다음 145번이고요. 자, 이 아이도 눈 뜨고 비비적거리고 봐봐야 조금 보이는 상처가 있고요. 사이즈는 이 아이는 22,000원 사이즈입니다. 자, 너비 9 나오고요. 자, 이 아이도 9 나옵니다. 9.5 이 아이도 9 나옵니다. 자, 높이는 7.3 나오고요. 네, 거의 뭐 8 나오네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22,000원짜리인데요. 이렇게 살짝 예, 굽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이 아이도 그냥 2개 해서 자, 2개 해서 3만원 갑니다. 제가 사이즈 비교를 좀 해봐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22,000원 이 아이는 18,000원짜리예요. 자, 사이즈 차이 나나요? 네, 요정도로 큽니다. 자, 다음은 146번입니다. 이 아이는 한 개당 18,000원짜리인데요. 요 아이도 굽을 트집을 억지로 잡습니다. 싸게 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는 진사 하나는 백자 사이즈는 18,000원짜리 사이즈예요. 자, 7.5 나오고요. 이 아이도 7.8 나옵니다. 한 개당 18,000원짜리 두 개 묶어서 3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7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문제가 아무 데도 없어요. 하자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9배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단지 이렇게 색상을 보면 열이 좀 과했어요. 열이 좀 감화해서 열이 센데가 있고 좀 약한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센 곳으로 자리를 잡았던가 봐요. 네, 열에 의해서 색상이 조금 진해졌습니다. 자, 이 아이 한 개당 18,000원짜리 인데요. 획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 묶어서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묶어서 3만원입니다. 다음은 148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국화분이 나왔죠? 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이 중에 이렇게 두 개가 남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는 한 개당 12,000원짜리 에요. 두 개 묶어서 2만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전이 11 나오고요. 얘는 살짝 높아서 10 나옵니다. 자, 높이는 9 나오고요.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굽도 이렇게 붙여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단단하고요. 물레분이에요. 자, 148번 한 개당 12,000원짜리 두 개 묶어서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9번이고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직사각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는 한 개당 2만 5,000원입니다. 너비는 14.5 나오고요. 좁은 쪽은 9 나옵니다. 다음, 높이는 자, 높이는 12.7 나오고요. 자, 한 개당 2만 5,000원이고요. 그냥 가기 섭섭하니까 이렇게 미니어처 8,000원짜리 8,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로 같은 칼라로 해서 이렇게 149번이고요. 돌봄 2만 5,000원짜리 미니어처 하나 딸려갑니다. 다음 150번이고요. 너비는 13 나오고요. 좁은 쪽은 11.5 나옵니다. 자, 높이는 10 나오네요. 자, 이 아이도 한 개당 2만 5,000원짜리 고요. 섭섭하니까 미니어처 하나 8,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한 개당 2만 5,000원짜리 미니어처 넣어서 2만 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번이고요. 이 아이는 3만원짜리 입니다. 자, 너비는 15 나오고요. 좁은 쪽은 10 나옵니다. 높이는 14.5 나옵니다. 아, 요런 데다가 뭐 심어지면 너무 이쁘겠다. 모양도 이래서 참 너무 멋있게 생겼죠? 흰색 참 좋아하는데 돌분 중에 이 잔설분 눈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약간 좀 모자르게 얹혔다고 해서 잔설분으로 지었는데요. 또 우리 밴드에서는 설탕분이라고 또 합니다. 151번 한 개당 3만원이고요. 자, 이 아이는 미니어처 두 개 딸려갑니다. 내 마음이죠, 뭐. 그죠? 네, 내 마음입니다. 미니어처 두 개 예, 두 개 갑니다. 자, 3만원짜리 151번 한 개당 3만원짜리 미니어처 8천원짜리 두 개 드립니다. 16,000원짜리 16,000원어치를 드리는 거예요. 창고 정리하라는 거라서 좀 싸게 드리는 거니까요.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1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52번입니다. 자, 152번도 한 개당 3만원짜리예요. 자, 너비 15 나오고요. 좁은 쪽은 11.5 나옵니다. 높이는 14.3 나옵니다. 색상도 예쁘고 너무 괜찮죠? 이 아이는 한 개당 3만원인데요. 자, 이 아이도 8,000원짜리 미니어처 이렇게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미니어처 사이즈 한 번 재볼까요? 미니어처 7.5 나오고요. 7.3 나옵니다. 자, 이 아이는 뭐 8 나오고요. 뭐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건 좁은 쪽은 5 나오고요. 이 아이도 5 나옵니다. 높이는 6.5 이 아이도 6.5 자, 152번 한 개 3만원짜리 8,000원짜리 두 개 서비스로 딸려갑니다. 다음은 153번이고요. 이 아이는 2만 5천원짜리입니다. 2만 5천원짜리인데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저는 13 나오고요. 좁은 쪽은 11.5 나옵니다. 높이는 11.5 나옵니다. 자, 이 아이도 그냥 가기 섭섭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니어처 8,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3번 한 개당 2만 5천원 이고요. 미니어처 하나 미니어처 8,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번이고요. 보석분 입니다. 아, 제가 이 아이를 못 파네요. 하하하하 자, 이 아이는 한 개당 4만원짜리 에요. 4만원짜리 오늘은 그냥 누구든지 주워가세요. 획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5고요.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높이는 11. 이 아이도 11. 너무 단단하게 생겼죠? 바구니 위에 있는 꽃다발이 너무 아름답죠? 네. 이 아이를 제가 못 파네요. 자, 한 개당 4만원인데요. 얼마에 드려야 될까요? 자, 한 개당 4만원짜리 두 개 묶어서 6만원 가도록 할게요. 6만원입니다. 8만원짜리 6만원에 갑니다. 154번 이었습니다. 다음은 155번이고요. 이 아이도 누군가 주워가실 수 있겠죠? 자, 한 개당 2만6천원 짜리예요. 자, 내경으로 재도록 할게요. 내경 10 자, 이쪽은 9 나옵니다. 높이는 7.5 나오고요. 자, 한 개당 2만6천원 이고요. 디테일 있는 인형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새도 한 마리 있고요. 자, 이 아이 2만6천원 짜리 18,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번 이고요. 이 아이도 지난번에 제가 밴드에서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요. 이 아이도 2만6천원 짜리예요. 한 개당 2만6천원 짜리 군화 신발 완전히 쇠로 만든 신발 같죠? 청동 신발 높이는 11.8 나오고요. 저는 9.5 반대쪽은 9 나옵니다. 이 아이도 18,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만들기도 어렵겠어요. 2만6천원 받아도 만들기도 어렵겠어요. 한 개당 2만6천원 짜리 18,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이었어요. 자, 156번 군화를 마지막으로 승진의 판매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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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